어필님도 잘합니다. 1코스 한땀 첫 땀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곳 들어갑니다. 까딱까딱 잘 꺾었어요. 요게 이제 중요해요. 과연 각이 나오냐? 땀 나왔습니다. 1위 선수 호핑은 안 쳐줘요. 하지만 앞바퀴가 안뛰으면 앞바퀴를 안 띄우고 피벗은 쳐줍니다. 굉장히 미끄러워요. 앞바퀴는 항상 접지되어 있어야 돼요. 신중 신중 겁나 신중 지난번에는 잘했지만 오늘은 상당히 미끄러워요. 코스가 어제 비가 무진장 왔거든요. 아 땡입니다. 나스댕 선수 요즘 자주 나오고 있어요. 나스댕 선수 바들바들 나스댕 선수가 조향이 굉장히 좋아서 나스댕 선수한테는 좀 유리한 코스 땡입니다. 제일 못갔습니다. 땡입니다. 도대체 1코스 도대체 1코스 레오님 여기 성공경험 많아요. 좋아요. 잘 꺾었어요.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. 이제 들어오나요? 잘 살렸어. 안 죽었어요. 좋아 좋아. 살렸어. 오케이. 작전치고는 희한한 작전 비비는 작전 성공 같습니다. 마지막 아직도 관문은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 성공했습니다. incentiv 감사합니다. 아 레오님 겁나 빨리 했는데 앞바퀴 볕하는 작전 앞바퀴를 비비는 작전 이었었어요. 추천 가보자 가보자 아슬아슬 했구요 잘 꺾었어요. 근데 여기 있을까 관문인데 바빠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어요 이야 엄청나신 분이에요 엄청나신 자 한번만 다시 날씨상 선수 날씨상 선수 바들바들 버들버들 바들바들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어어 그러나 하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찍습니다 아 이거 비율은 작게 어서 쓴거에요? 어어 좋아요 최대한 튼 여기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요 오른쪽 나무에 그래야 그 다음 샷이 좋아집니다 어 그게 걸리네 좋아요 좋아요 잘 꺾었어요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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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전 작전 좋은 작전이었구요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도는게 좋았는데 좀 빨리 꺾었어요 나름대로 각자의 작전이 있기 때문에 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여유가 충분해요 지금 충분해요 여유가 있어요 아 요번에는 보입니다 이제 아 좋아 좋구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스댕 선수 이제 뒤에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게 되는거 안봐도 비디오에요 이거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나스댕 선수만 성공을 아직 못하고 있구요 제가 또 이 재미로 촬영을 하는데 그걸 맞춰주는거 같아요 제가 그로는 아 조금 빨리 꺾었으면 좋았을 뻔 했구요 그러나 조향이 좋아서 저뿐이 바깥으로 들어오면 없어요 좋아요 바로 꺾는게 좋아요 바로 오른쪽으로 붙어야되요 아 조금 그러나 조향이 좋기 때문에 좋아요 여유가 생겼어요 못 꺾나요 꺾나요 비볐다 비볐구요 한번 또 꺾어요 바로 또 꺾어야 되요 바로 꺾어야 되요 멀리 가면 불리해져요 나이스 선수 이제 통과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뭐 아무데로 가도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카페 인기님 이렇게 비오는데 타야됩니까 처음에 뭐 타다보니까 비가 오면 맞고 무슨 아이디 아니겠습니까 이게 놈이죠 재밌습니다 비오는데 타야돼? 아니요 집에 가고싶어 듣겠나 저는 깨깨입니다 깨깨 깨깨 비가 처음부터 온건 아니고 파는 오죽에 오죽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 미션 맞박이 코스입니다 맞박이 마사토 빡업 줄여서 맞박이 어필름 도전합니다 어필름 코스를 알아요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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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이 나가요 어 좋아요 잘 꺾었어요 하나만 더 넘으면 되요 아 관록을 무시 못하겠다 진짜 잘 탑니다 카메라 렌즈가 뿌옇고 난리굿도 아닙니다 비가와서 아테나님 아테나님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붙어요 그렇죠 1대1이에요 예 1위 선수 시범 조교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답니다 시범이 될지 깨구락지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코스 잘 탔어요 자 수구리 아 어떻게 꺾죠 경로이탈입니다 땡입니다 아 안됩니다 경로이탈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갈 생각을 안해요 저는 지금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씹고 있고요 매원님 좋아요 수구리 한방 맞았고요 아 이게 나뭇가지가 아주 수구리 못 피했습니다 한방 맞고 땡 나스생 선수 출발했습니다 나스생 선수는 이런거 이거 두번하면 창피해요 나스생 선수 한방에 해야 돼요 나스생 선수 나스생 선수 코스를 봤어요 아 좋아야죠 수구리 한방 맞고 땡입니다 역시 땡입니다 땡입니다 한방 쳐맞고 땡입니다 1위 선수 빨라요 좋아요 뭐 빨라도 수구리 수구리를 누가 호평 안 쳐줍니다 호평 안 쳐줍니다 땡입니다 마사톱박업 슬립을 이겨야 돼요 슬립을 아싸 안되네 접지가 좋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 내가 통과했고요 수구리 또 한방 맞았는데 아 맞박이를 통과 못했습니다 아 맞박으로 때려 박아가면서 통과 못했습니다 에이 날스생 선수 날스생 선수 날스생 선수 날스생 선수 날스생 선수 아 좋아요 그러나 수구리를 하고 수구리 경로 이탈이에요 사실은 성공한 어필님은 저기서 지금 으쓱으쓱하고 있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너 뭐냐 이거 될까요 자 핸드링 발칭 나왔고요 나름대로 새로운 코스를 개척해보자 했는데 땡입니다 세다로 끊지 말고 계속 사점없이 밟아주세요 펜트 안밟아 좋아요 아까부터 좋아요 아까부터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선수 속도로 칠 모양입니다 뭐죠 내가 본인이 의도대로 될까 아 이건 코스에 대한 반란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어필님 단독 성공해서 지금 말이 많아졌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거길로 치는 게 아닌데 그렇지 탱 탱 탱 탱 아 그런 거 말고 야지를 좀 줘야 되는데 하하하 하하하 아 좋아요 와 코스를 읽었어요 나름대로 한방 또 맞았고요 땡이죠 경로 이탈 됐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코스는 마사토는 빨리 성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점점 더 슬립이 많이 생깁니다 자 드디어 정 코스로 들어왔고요 잘 수그렸고요 잘 수그렸고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가스댕 선수 실패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 기운을 아 잘 들어왔어요 됐다 됐다 아 한방 또 맞았는데 살려내네요 나이스 나이스 저기서 땡입니다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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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서 1초 견뎌야 됩니다 땡입니다 나스댕 선수 땡입니다 하하하하 어필님이 남의 실패는 나의 행복 저는 이제 나스댕의 실패는 나의 행복 되겠습니다 나스댕의 실패는 1%의 행복 슈가 깨끌 날씨 그런지 살려 주소 air 여보 우리 아멘